приход으로 stuff . 돈을 하면 손으로 리액션 해 주냐고요? 나봉! 요정도 해 하나? 나봉! 나봉! 여정도 빼려면 되나요? 자 일단 시작할게요 아자루 피우교실이구요 올드 주쵸 미션입니다 쾌랑 노력해볼게요 루니츠는 진짜 굴이구요 진짜 말도 안 돼 굴이구요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터뜨려주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좋을 수가 있지? 안좋은거는 많이 봤어도 되게 신세계급이다 이거는 뭐야 이게 아이씨 어이가 없네 이거 좀 빡세게 합시다 이거 한 대 맞으면 맞죠 이거 이렇게 해서 한 대 뚫리고 패구요 하하하하 판자 뚫리고 패구요 아 이거는 실수죠 개꿀이고 이거 진짜 중요한 판자인데 아 저 얼마나 빨리 생겼네 루인 터졌어요 그리고 스타트는 진짜 좋지 않아요 스타트는 진짜 굴인데 저기 갔고 걸고 어 에드온 좋은 거 썼어요 1킬 해야 돼서 위로 가서 선으로 3단계 찍고 한 대 패고 시작합시다 안쪽으로 붙어서 한 대 피했죠 어 이건 죽일 수 있겠는데요 아 구했는데 빠집시다 빠지고 2픽 죽이자 아 4픽 계속 치료할 것 같아 이거 아 나 뛰었다 한 명 아 대화 쓸 수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심전으로 잡아버리고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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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에게 돈을 줘 오오오!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저기 네 갠데 차라리 저기로 갈거라고, 이거 잡자 합니다, 지금 아니야 히오스도 되산가 보네, 이거 아 너몽글인데? 이거만 해두고요 발전기 되게 약간 뭉쳤는데요? 이거 여깄네 오케이 얘 죽이자 그렇지 정확하게 잡았고 들어서 갑니다 비록 산발전기만 견제하면서 한 명씩 걸어버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은 상관없고 여기 아 내가 지금 찾고 있는게 여기 누가 만졌었나? 13픽 근데 둘다 지금 전기 안 맞는 상태라서 위치 걸리거든요 이거 반대쪽에 있겠네 천천히 뒤로 빠지면서 천천히 아 뭐야 한 명이라고? 아 이러면은 손에 너무 많이 왔는데 둘이서 돌릴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중간정도 돌린 다음에 몇 프로 빠졌어 그리고 치료까지 해줬죠 이거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 지금 오른쪽으로 뛴다 봤어요 방금 이거는 10살 내고 잡고 안 켜졌으면 좋겠는데 줄이서 진짜 개 빡세게 놀렸으면 켜지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걸고 달려 무조건 저기야 켄지면 한 방으로 올킬 할 수 있는데 뭐야 안 돼 이 상태에서 죽이면 안 돼요 올직차 하려면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자고 빨리 가서 정기 견제를 해주고요 아 아 아 아니네 반대로 가서 발전이 켠거 아니야? 여기 가운데 있네 쩌로 뛴거 같아요 실수했죠 너는 아직 파로마를 쓸 준비가 안됐다 박살 내고 혼자 혼자 지나간다고 파로마 쓴거야 파로마 안겨 그쵸 걸렸죠 아 근데 얘 죽이면은 올직척 안되는데 이거 한번 더 걸어야겠다 이거 한번 더 걸어야 돼 다 죽이면은 다 죽이면은 안 돼가지고 올직척 하려면은 오히려 살려줘야 되는 그런 기일한 현상 걸고 파로마 쓴 사람을 강조 안 한다고? 진정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똥포까지 포용하는 어 여기 개구 빨리 살려 살렸다 오케이 여기 있구만 아 근데 이것도 살리게 해놔야돼 아 이게 이게 맞을거야 이것도 살리게 해놔야돼 뒤도 안보고 뒤에서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호다닥 달리고 있었거든 오케이 살리게 해놔야돼 오케이 살렸고요 차라리야 살아서라 죽인거 같은데 하하하핳하핳 이렇게 됐죠 들어서 무섭다 무서워 이런 이런 삼음 스케이트버그 스케이트버그 아직도 있죠 그리고 일로 빠져서 오케이 다 날라갔네 나이스 나이스 위치가 계속 보이거든 쩌 끝에 한 명 있고 뭐하냐 찾아 죽여보자 여기서 지금 개구각 보고 있네 개구각 보는 애부터 먼저 첫 빠따로 죽이겠습니다 안돼 죽살내고 팡팡 이건 알아서 살릴거야 한 대 때렸는데 설마 이거를 안살리겠어 여기서 자기 살겠다고 삼평안구하면 제가 레전드인데 죽살내고 개가 카치 돈 쌓이는 소리가 들린다 가자 동카치 친구도 죽었구요 오른쪽인거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가운데 가운데 분실떠거든 이거 붙여주고 있구요 오른쪽 오른쪽 맞는거 같아요 어 뭐야 8호만 살아있죠 여기있네 하앗 하앗 아 왜 안나오지 여기서 하앗 요기서 한 대 아잇 저 뒤쪽이잖아 하앗 하앗 수고하셨구요 하앗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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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 그거 하지마 그거 너 어디있는지 안다 임마 여기 하하하하 나오시구요 아까 이쯤에 분신떠거든 내가 지나가는 줄 알았지? 아니다 너 전기찜질해주러 왔다 임마 하하 죽으시구요 등산봉 배그도 주님 곁으로 안된다 임마 야 니가 얼마살인데 하 아이고 미안하다 아 여기였네 개구가 하하 수고 하 크으 이마시제 올직쳐 전구 올직쳐 아슬아슬하게 성공입니다 1초만 아니었어도 이거 하하 아이고 유튜브가 고마요 나이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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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